자기돈 700억 잃어버린 사람의 기분 생각해본 적 있어요? 협박인가요? 왜 어두운 숨속에 혼자 누워있니? 언니에요. 죽어가는 언니.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? 인주신 작은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공기의 흐름을 뒤집고 다녀요. 손에 뭔가 있어. 작고 파란 곳. 너도 할 수 있겠어? 언니가 정말 이 돈 가져갈 거면 나 신고할 거야. 난 이 돈 다 써버리고 감옥 갈게. 자기 돈 700억 잃어버린 사람의 기분 생각해본 적 있어요? 협박인가요? 왜 어두운 숨속에 혼자 누워있니? 언니에요. 죽어가는 언니.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? 인주신 작은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공기의 흐름을 뒤집고 다녀요. 손에 뭔가 있어. 작고 파란 곳. 너도 할 수 있겠어? 언니가 정말 이 돈 가져갈 거면 나 신고할 거야. 난 이 돈 다 써버리고 감옥 갈게.